권력은 본래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주셨고 모든 권력자를 세우실 때 권선징악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치해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살만한 억울하지 않은 세상, 골고루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라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에 권력은 부패한 인간이 잡을 때에 부패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일서를 보시면 왕국,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를 묘사할 때 맹수로 묘사했습니다 바벨론을 사자라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그냥 사자가 아니고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페르시아를 묘사할 때 곰이라고만 하지 않고 갈비뼈 셋을 입에 물고 있는 곰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그 뒤에 온 헬라를 묘사할 때 표범이라고만 하지 않고 내 날개 달린 표범 이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오는 로마를 그냥 맹수라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맹수라 이렇게만 하시지 않고 철일을 가진 열뿔 달린 맹수라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왜 단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력을 야수로, 짐승으로 묘사했겠습니까? 부패한 인간이 권력을 잡으면 부패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패해질 때 야수처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방왕국과 북방왕국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두 왕국이 야수처럼 권력투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에 이 세상의 권력을 여러분이 놓고 보시면 국가 간의 권력도 그렇지만 한 국가 안에서 야당, 여당의 권력도 그렇고 또 야당 안에서, 여당 안에서의 권력도 그렇고 늘 야수적 투쟁을 하죠 이런 야수적 투쟁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시고 계시는가? 야수적 권력투쟁과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시는가? 묵인하시고 방관하시고 그렇게 계시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대단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11장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내가 또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냐 이 내라는 존재는 천사입니다 천사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그를 도왔다 이 그라는 것은 10장 21절에 보면 미가엘이죠 미가엘 천사와 다니엘에게 응답을 전한 천사가 서로 도왔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천사들이 서로 도와서 악령들을 물리치는 일을 했다 여기까지 나오고 바로 2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이 천사가 11장 전체에 이런 야수적 권력 투쟁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라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는데 페르시아의 세 왕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이거를 밝히면 여러분이 복잡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밝히지 않습니다마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 부여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기 넷째 왕 페르시아의 넷째 왕이 누구냐고 할 때 에스더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이고 역사 속에서는 세계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권력이 대단하고 재력이 대단했는지 그 당시에 120개 도성 그러니까 120개 국가 우리로 말하면 작은 나라 120개를 합쳐놓은 정도 그런 정도의 제국을 거느리고 6개월 동안 잔치할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부를 누렸죠 그런데 그런 부를 가지고 2절 끝에 보면 헬라 왕국을 친다 그리스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를 치러 갈 때에 여기 벌써 이미 야수적 권력 투쟁이 시작되죠 그리스를 치러 갈 때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에 갔다가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이 패전을 했습니다 패전을 해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군인들을 잃고 철수했는데 병력을 잃고 철수했는데 그 철수할 때는 그리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 사람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은 헬라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 몇 차례 나왔죠? 알렉산더 대제인데 이 알렉산더 대제가 22살인가 3살의 권력을 잡고 33살의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세계 정복을 한 겁니다 더 갑시다 부하들 보고 더 가자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제 그만 갑시다 해가지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그 왕이 한 능력 있는 왕 헬라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예요 역사 속에 나오죠 그런데 그가 마음대로 다스리는데 4절에 보면 그가 강상할 때 그가 세계를 재패하고 나서는 바벨론으로 와서 술을 마시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요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은 후에 그 나라가 자손들에게 돌아가진 않았어요 자기 후손들에게 안 돌아가고 내 장군에게 돌아갔는데 4절 끝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내 장군입니다 내 장군에게 돌아가서 헬라 왕국이 내 왕국으로 제국의 내 제국으로 분열, 분할 통치가 됐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5절부터 보시면 남방 이렇게 나오죠 남방이 그 내 장군 중에 하나인 톨레미 장군이 다스리했던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계속 나오는 북방이 있죠 북방 북방은 시리아, 루시드라고 하는데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집트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크냐면 옆에 있는 리비아하고 이디오피아까지 다 포괄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넓었죠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정도가 아니고 이란, 이라크를 다 커버하는 옛날에 바벨론 제국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남방 이집트하고 북방 시리아 사이에 계속 전쟁이 되는데 이게 45절까지 가요 45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기록을 하셨을까 제가 다네에서 검주하고 다음 주 하면 강의를 끝내는데 한 장씩을 강의를 하는데 45절이나 되니까 강의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다 아이고 왜 이렇게 부담스럽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45절에 걸쳐서 야수적 권력 투쟁 이 전쟁을 기록하셨을까 이게 아주 굉장한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기록한다면 그냥 남방 왕과 북방 왕이 대대로 끊임없이 싸웠다 이러면 끝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45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을까 이거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권력의 본질을 알아라 권력의 부패한 본성을 좀 깨달아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력의 부패한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이런 권력 투쟁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라는 거죠 정권만 바뀌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좋아지죠 또 다음에 또 바뀌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죠 그런데 또다시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빨리 세상의 권력, 세상의 국가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너무 희망을 걸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대 속에 양들처럼 보낸다 이리대가 울거리고 있는데 양들이 가면 뜯어먹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당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친한 사람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주고 뭐 해달라고 하면 약속을 하면 대단한 줄 알고 했는데 그냥 뛰어들어갔다가 그냥 쫄딱만 해서 다 재산 다 날리고 그야말로 배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서 당하지 말고 선도를 해줘야 되는데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자세한 묘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5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쭉 내려가는 묘사를 제가 보니까 이집트와 시리아의 전쟁인데 제가 주석을 놓고 보니까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국과 시리아 왕국 사이에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절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 도표 하나로 저렇다 하고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집트 왕국이 나오는데 톨레미아 왕국이고 시리아 왕국이 실루시드 왕국이죠 그런데 저기 보세요 이집트 왕국 톨레미아 1세부터 시작해서 6세까지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연대가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괄호 속에 절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절이 있단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붙여 놓은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시리아 왕국이 나오는데 실루코스 1세부터 쭉 내려가고 안데오코스 1세부터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4세까지 내려가죠 거기도 연대가 나오고 또 옆에 절이 나오죠 이게 그렇게 이 인물들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놓고 성경 해석하는 조사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을 리가 있나 다네엘이 이거 받은 예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인데 한 2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받은 건데 다네엘이 받았을 리가 있나 다네엘 말고 딴 사람이 역사가 지나가고 난 후에 예언의 형식으로 그걸 소위 유사 예언이라고 하는데 유사 예언으로 기록한 것이지 quasi prophecy로 기록한 것이지 이건 실제 예언이 아니다 이렇게 예언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로부터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체 여러분 같은 존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오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왜 예언을 못하시겠어요 미래에 있을 일을 다 하시거든요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해주신 예언임을 믿습니다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정확한 거네요 이렇게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외에 믿을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분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정말 믿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여기 한 예만 제가 들어보고 있는데 6절에 보시면 11장 6절에 보시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그들이라는 건 남방왕과 북방왕이에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단합을 하는데 뭘 통해서 단합하느냐 하면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이어서 화친하리라 정략 결혼한단 말이에요 정략 결혼 이 남방왕이 톨레미 2세고 북방왕이 안디어코스 2세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친해요 평화조약을 맺어요 딸이가 있고 또 사이가 있으면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켜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6절 밑에 보세요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쇄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 공주가 누구냐? 이집트의 공주가 베르니스라는 공주라고요 이 베르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베르니스라는 공주가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안디어코스 2세하고 결혼했는데 안디어코스 2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예요 결혼해서 자기 부인 왕비가 있었다고요 라우디케라는 왕비가 있었다고요 왕비가 있는데 이집트에서 또 왕비가 들어오면 왕비 간에 싸움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싸움이 심하니까 암투도 있고 막 바깥으로 드러난 투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라우디케라고 하는 그 전처가 왕비가 음모, 꼼수, 계략, 책략을 꾸며가지고 그래서 베르니스가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온 베르니스하고 그 아들하고 그 신아들을 전부 다 처치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화친조약도 깨져버리고 또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 세계입니다 인간 세계 인간 세계 여러분 뭐 지금 무슨 동맹 어쩌고 또 무슨 정상회담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깨면 또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 세계라고요 야수적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세상이다 그런데 육절에 나오는 대로 안디오커스 2세 또 톨레미 2세 베르니스 라우디케 또 다 죽이고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수백 년 전에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분을 우리가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미래의 것을 다 아시고 예언해 주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성경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리들 가운데 양들로 보낸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당하면 안 되거든요 당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 주신다면 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사셔서 당하지 마시고 잘못된 사람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 선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루하지만 깨닫게 하시려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대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야수적 권력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끈질긴 권력투쟁이 아주 지독합니다 이시조선 때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색당파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다 있어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는 부자 간에도 싸워요 부부 간에도 싸워요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싸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며느리 또는 사위 싸우는 거예요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엎치락뒤착이라고 해요 어떨 때는 남방왕이 강해지고 어떨 때는 북방왕이 강해지고 엎치락뒤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착각을 하시지 말기 바라요 어떤 정권이 어떻게 되고 아니에요 강해졌다가 또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이게 제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등장했을 때 거기에 내가 누구 친구라고 하면서 막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특별히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랬다 보면 나중에 권력이 바뀌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가까이 너무 가까이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중요한 단체에 가서 전국 교회 지역별로 대표가 오라고 해서 저도 영남 대표로 갔는데 거기서 분명히 제가 비판할 거 비판하고 정말 정확하게 말을 다 했는데 나중에 보도 신문이 나는 거 보니까 제가 한 말이 거꾸로 놔버렸어요 거꾸로 놔버렸어요 완전히 반대로 나와서 어용 거기 15명의 목사를 어용으로 몰아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바른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용으로 몰릴 정도로 말이 이렇게 나오나 싶어서 다시는 안 간다 그런데 오라고 하면 안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단한 것 같아도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동맹도 깨져버려 동맹을 맺어도 깨지고 이런 과정에서 저 위쪽에는 시리아가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시리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리아와 이란이라고 굉장히 넓은 지역에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 톨레미 왕조가 있는데 리비아하고 에디오피과 그제 카파는 넓은 영토가 있고 이런데 이 왕들이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남방왕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면서 성지 그 중간에 있는 틈바구니에 있는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또 만약에 올라갔다가 당하면 내려오면서 또 짓밟아 버려요 또 북방왕이 내려올 때는 내려오면서 짓밟을 수 있고 또 올라가면서 또 짓밟는 거예요 또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성민들이 계속 거룩한 백성들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애누리 없이 그대로 괴롭게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아시지만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아무 죄를 안 지어도 따돌림을 받아요 특별히 제사 지내는 면에서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지면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덮어 씌울 수도 있어요 내로 황제가 자기가 로마에 불질러 놓고 나서는 기독교인들이 불질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으로 던져준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의 남방왕과 북쪽의 북방왕이 오르내리면서 계속 짓밟는 게 이 성지의 성민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르내리면서 그들이 오르내리면서 짓밟는데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렇다면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건가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너희들 당하고 있네 억울하지 하고 아프겠다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건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데 제가 인류 역사의 통치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어차피 죄인이 나서서 다스리는 거예요 죄인이 나서서 다스리려면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권력이 맹수화돼서 독재라고 하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또 죄인을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죄인을 등장시켜서 이 죄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 몽둥이 역할을 하다가 또 교만해져 교만해져가지고 또 독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겨눌면 또 다른 인물이 또 등장해서 이를 또 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국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계속 바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 세력 권력을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독재자 영혼이 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누가 저 사람을 당해 싶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손을 대십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권력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 안 그러면 큰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다스리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시냐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짓밟히죠 이래 짓밟히고 저래 짓밟히고 눈총받고 어려움 당하고 애많은 말 듣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금속이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불순물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간다 빠져나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아 이 세상 믿을 거 없네 하나님만 믿어야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 내가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고 저들을 또 협력해야 되고 보험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재련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점점 깨끗해져요 주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으시면 점점 맑아져요 점점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돼서 선명한 신앙을 갖게 되고 참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신세력은 심판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으로 다스리시는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통치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통치하실 때 여러분 세상만 보면 실망하지만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 계시거든요 천국 대통령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대통령 우리를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신 대통령 모든 것을 삼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대통령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시고 신음소리도 들으시면서 일하시는 대통령 천국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시고 계시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멀지 않는 자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제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야수적 권력투쟁 없어요 그 세력들은 이미 다 꺾여버렸으니까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한숨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좋은 것의 최상, 최고, 지상, 이상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영원히 받으시면서 최고의 복, 파라다이스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여기까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보시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꺾이고 뭐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삶을 놓고 오면 서운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고 낮은 오지 않고 밤뿐인 것 같기도 하고 터널 뿐인 것 같기도 하고 속이 막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터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현실이 아무리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어두워 보여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천국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 안 하세요 예수 천국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는 실수라는 게 없어요 해보니까 잘못됐네 고치자 이런 게 없어요 완벽한 이상적인 통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면서도 밝게 사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수적 권력 투쟁 중에 극치가 나타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패턴이에요 패턴 이런 식의 현상이 어디나 나타난다는 거고 지금 극치 최고의 절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최고의 절정이 21절부터 시작해서 45절까지인데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길 전하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비천한 사람 이 사람이 안디오커스 4세입니다 안디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매니페스트 드러난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으로 드러났다 자기가 인간으로 드러난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피파네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 자기를 신이라 자기의 최고다 자기가 절대다 하나님도 없고 선조들의 하나님 신도 없고 신들의 신 여호 하나님도 없고 자기의 최고다 권력을 잡아서 독재자로 갈 때 과정이 딱 이 과정이거든요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 이게 절정으로 가는 거예요 21절에 나오는 비천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비천하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비천하다고 나와 있는데 또 영어 번역의 vile person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참박한 사람, 악한 사람 왜 그렇게 말을 했냐 이 사람이 로마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질로 잡혀 있었던 사람이라 시리아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자기 형이 있거든요, 맛형이 있거든요 안디오커스 3세의 아들 그 맏아들이 시리아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맏아들이 아니고 이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인질로 잡혀가 있는 거라 인질로 잡혀가 있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묘술을 썼어 술책을 썼어 꼼술을 썼어 뇌물을 썼어 아부를 해서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디오커스 4세입니다 거기 보시면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니 그가 권력을 잡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제 속임수 이게 사탄의 특징이 속임이라고 그러죠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이 사탄적 세력의 특징이 거짓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가짜 뉴스 퍼뜨리고 속이고 속이고 교활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권력을 잡아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이면 동맹한 왕도 배신을 해버려요 동맹한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조카요 자기 조카한테 너 나 대신에 로마에 가서 인질로 잠깐만 있어라 그러면 네가 돌아올 때 내가 권력 내줄게 해놓고 나서는 자기 조카를 로마에 보내놓고 자기 대신에 인질로 보내놓고는 자기는 권력 주겠다 해놓고는 안 주는 거예요 이 동맹한 왕이라는 게 자기 조카입니다 조카도 이렇게 몰아내 버리고 그 다음에 23절에도 보면 약조한 후에 거짓을 행하여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24절에도 중간 끝에 보면 계략을 세워 이게 야수적 권력의 절정입니다 정점 정점이 이렇게 나타난다 사탄 닮은 권력이죠 사탄 닮은 권력 그런데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보면 이제 힘을 떨치는 거예요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데를 건드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며 이제 힘을 권력을 잡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집트를 때리러 내려가는 거예요 남방왕을 치러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 26절에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신하들이 말이요 그 안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뇌물에 쏟아가지고 뇌물에 쏟아가지고 자기 나라의 왕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만큼 아주 능한 사람 이 뇌물 그에게 계책 꼼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안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둘이 서로 서로 속으로는 해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겉으로는 한 밥상에 앉아있어요 겉으로는 한 밥상에 앉아있는데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의 안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전쟁을 25절에 일으켜서 이집트를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또 29절에 나오죠 작정한 기한에 그거 다시 와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에요 또 공격해요 이집트를 이집트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남쪽에서 가만히 안 있고 힘을 괴루지만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전할 것이에요 또다시 이 안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또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약탈을 하는 겁니다 약탈을 해가지고는 자기 재산을 쌓아 나가고 그리고 자기 따라는 사람들한테 나눠줘버리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 30절에 보면 기띠의 배들이 이르러 이 기띠의 배들이 로마의 해군입니다 로마의 해군 이집트가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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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니까 이집트가 속이 상해서 로마의 원군을 요청했어요 로마의 원군을 요청하니까 로마의 배들이 선박들이 내려와서 이 안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쳐줬어요 그리고 이 로마의 대사가 와서 어디까지 갔냐면 원을 딱 그려놓고 원을 딱 그려놓고 이 안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그 안에 집어넣어놓고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집어넣고 당신이 원에서 나오기 전에 항복해라 항복할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모독을 당하도록 만들었어요 안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에 갔다가 로마 세력에 모독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이 화풀이를 어디 하냐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화풀이를 이스라엘이 하는데 어느 정도 화풀이를 하냐 31절에 보면 성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도 못 들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제우스 우상 제우스 우상을 성전에다 갖다 세워놓고 돼지 제사를 거기서 드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넘어와 내가 돈 줄게 권력 줄게 해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데 어디까지 갔냐 3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자기가 최고래 에피파네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하나님한테까지 되들어요 참 하나님 요 하나님한테까지 되들어요 37절에 보면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나님에게까지 되드는 거예요 이게 정점입니다 정점 권력이 부패할 때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되드는 거예요 제가 계속 경고하잖아요 어떤 권력이든 전 상관없어요 어떤 권력이든 기독교를 박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합법화해서 하려고 하면 그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대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간다 보니까 사람이 높아져도 하나님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만해도 하나님한테까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되들면 안 되잖아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에게 되든다 말이 안 되거든요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이 모습이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적 그리스도 적이라는 건 그리스도에게 대적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까지 나쁜 짓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나쁜 짓을 하는 적 그리스도 그가 자기는 인간이지만 신이 내려왔다 그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하나님이죠 인간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형례를 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례를 내는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예수님의 형례를 내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 대통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이것이 야수적 권력 투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33절 보세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지혜로운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에요 이런 권력이 등장하면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 같은 권력이 등장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요즘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 편에 속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 편에 속해서 배신도 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배교해버리고 돈도 받아 먹고 권력도 얻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권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심판받을 권력이에요 그 권력에 그렇게 협력하면 안되는데 그렇게 협력을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권력을 안 따라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우주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천국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이 세력의 편에 드는 거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식으로 하면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을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저는 생명사학을 해요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고통당할 수 있어요 십자가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그 사람들이 연단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니엘처럼 사는 거고 다니엘 새 친구처럼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정화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적그리스도 예표인 이런 존재가 계속됩니까? 45절을 보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바다는 지중해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요 그러니까 지중해와 시온산 사이에 자기의 천막궁전을 세워놓고 막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격하고 성전을 모두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런데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끝이 아니에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대실 줄 믿습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세상이 야수적 권력투쟁이 일어나서 계속 이렇게 막 부딪히고 싸우고 물고 먹히고 물고 물리고 죽고 죽이고 이런 일이 나지만 여러분은 이런 세상 속에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림하시면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 이 악한 세력은 반드시 끝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거기에 꺾이지 말고 끝까지 바로 사는 거예요 큰 바다에 대양에 배가 한 척 있는데 앞에는 바위들이 있어요 폭풍노도가 일고 밤이니까 이게 배가 그냥 바로 바위에 부딪힐 것 같아요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죽었다 죽었어 이젠 죽었어 하고 죽음만 기다리고 절망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거기 타고 있던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조종실 갔다 올게 폭풍노도 속에서 조종실 가는 거 힘들었죠 그런데 막 일이 넘어지고 절이 넘어지면서 조종실까지 갔어요 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조종사가 핸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핸들을 잡고 있는데 바위에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절대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절대 부딪히지 않아 절대 부딪히지 않게 안전하게 조종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조종사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그분이 천국 대통령 예수 그 시도였습니다 헛한 일이라도 그분이 잡고 계시거든요 인간의 인간 세상의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핸들을 잡고 계시는데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건 그분이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객이 거기 갔다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All is well! All is well! 모든 게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나는 그분의 얼굴을 봤어!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이 당후에서 사시는 동안에 천국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완성을 소망으로 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릴 것을 소망으로 품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라도 주님 따라가면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선한 영향을 다니엘처럼 선명한 신앙으로 참신한 영향을 미치고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이것이 야수적 권력 투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올바른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